안녕하세요. 불호동교회 전영도 권사입니다. 제가 90년 살다 헤어졌는데 항상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린 거예요. 이번에 추석 감사절에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요새는 그냥 앉았다 들어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옆에 살아서 매일 오후에 한 바퀴씩 돕니다. 바람 쐬는. 건강한 거죠. 괜찮습니다. 밥도 챙겨 먹고 딸들이 다 자식들 갖다줘서 편안하게 먹고 잘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주민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저희들도 창조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성도니까 그저 믿음으로 기도로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식품 가졌다고 높임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몸 받쳐 봉사하고 숭고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일 감사했던 것은 제가 구로동 교회 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동안에는 여기저기 이사 다니느라고 믿음이라고 모르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구로동 교회 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저를 같이 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눅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 장노님 안수집사로서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장노님까지 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가신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믿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안 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삽시다. 그런 걸 항상 생각은 하고 친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몸이 그러니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제 갈 날은 내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알지. 그때 되면 한 번은 교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항상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가게 되겠지요? 감사합니다.